미국과 한국의 외교장관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세계평화를 위협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 역시 북러 무기거래 문제를 비판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돈세탁 등 제재 회피를 돕는 조력자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5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한국의 국제교류재단이 25일 워싱턴에서 개최한 한미전략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러북 군사협력은 세계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70주년을 맞은 미간 동맹은 안보로 출발해 현재 모든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했다면서 SK실트론, 한화큐셀 등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생명공학과 첨단 기술 분야와 달 탐사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동맹을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국 안보 위협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의 크리스 벤 홀런 동아태소 위원장 역시 이날 연설에서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 푸틴의 전쟁에 연료를 공급하는 북한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벤 홀런 의원은 그러면서 기존 대북 제재를 더 잘 이행해야 한다며 여전히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조력자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벤 홀런 의원은 그러면서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으로서 다음 주에 한반도 관련 청문회를 열고 북러 밀착과 대북 제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KBS 뉴스 조은정입니다. KBS 뉴스 조은정입니다.